중국이 오히려 이제는 푸는 쪽으로 가고 미국은 긴축으로 가는 거죠. 헝단은 무너졌지만 중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불폐신화의 거품을 다시 팔릴 수 있냐가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 이번에 푸는 게. 그럼 이건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됐죠. 그래서 장기 집권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부유라는 이 주제가 계속 갈 것이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산업들의 규제 혹은 반대 효과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슬슬 좀 원점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오히려 좀 깨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사실은 우리 8.15 시청자들한테 처음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사실 있잖아요. 방송을 다른 곳에도 하잖아요. 가끔 시간 되면.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정말 가끔 해요. 그런데 제가 원칙이 있어요. 같은 질문을 해도 이 방송하고 저 방송에서 얘기는 다르게 하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시청자들이 봤을 때 배신감을 안 느낀다고 생각하고 제가 원칙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같은 질문에 같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다른 곳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의 중국 문제를 읽는 가상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태동 주석이 49년부터 장기 집권을 해서 76년에 돌아갔어요. 맞죠. 76년에 돌아갔어요. 1월에 주울래초리가 1월에 돌아가고 70년 1월에 돌아가고 모태동이 7월인가 8월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펼쳐진 게 등서평이 78년부터 등서평 주석이 97년 홍콩 반환하기 전에 세상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그리고 강택민이 주석이 되죠. 그리고 후진토가 주석이 됐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16개 6중전에서 원래는 제가 열리기 이전에 분석할 때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모태동 등서평 시진핑으로 정리할 줄 알았어요. 공산당의 100년의 역사를.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문서를 보니까 강태미하고 후진토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달라졌어요. 제 생각이 밖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라는 자리를 평가하려고 하냐면 모태동은 중국 사람들을 억압받던 위치에서 일어서게 했다. 일어서게 했다. 핍박받고 압박받던 민족에서 중국 사람들이 독립 일어서게 했다. 자주적인 국가 되게 했다. 민족 국가. 두 번째 등서평은 중국 사람들을 가난해서 구했다. 그래서 잘 살게 했다. 그리고 시진핑은 중국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걸 짠치라이. 장치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시진핑이 사실은 모태동 등서평 이렇게 나란히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강한 국가의 민족으로 나서게 하는 데서 시진핑이 역할을 한다는 걸로 포지션을 지금 정한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중국몽이라든가 일대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에 일어나는 것들은 왜 그러면 외국인들을 보기에 왜 자국 기업들과 잘하는 애들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기업들을. 그럼 왜 그러냐. 사실 이거 풀면 정말 긴 문제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실제 많은 국가 똑같아요. 이렇게 기득권이 딱 형성이 되면 새로운 혁신이 안 일어나고요. 그렇죠. 이렇게 뭘 하기가 힘들어져요. 기득권들이 저녁끼리 쫄깃쫄깃 묻혀서 국가 말을 잘 안 듣고 잘 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하려면 얘네를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고 혁신을 어떤 면 가로막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야 되는 거예요. 해체모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려면 그냥 막 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놓고 말하면 저 기업을 그냥 기분 나빠하고 때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이러잖아요. 작년 10월 말일에 10월 27일에 마윈이 금융포럼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한없이 깼으니까 중국에서 캐시마해가지고 그랬다는데 그거는 정말 어린이 사고방식이에요. 공산당이 그런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산 공산당이 아니에요. 오늘 화나가지고 지구 나빠서 상장 다 된 거 못하니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딱 봤더니 돈이 어디가 있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득권이 어디가 있냐면 빅테크 기업들. 그렇죠? 부동산. 그렇죠. 엔터, 게임, 도박, 지금 하는 교육. 여기에 돈이 꽉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선도국가로 가야 되고 미국보다 앞서가야 되고 4차 산업을 해야 되고 자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에 R&D에 돈을 엄청 투자하고 우주에다 돈 써야 되고 군사 기술에 돈 써야 되고 이렇게 돈을 쓸 때가 많은데 여기에 돈 있게 중앙에서 돈을 풀면 가고 중앙에서 돈을 풀면 가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드리면 중국이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4조 위안을 풉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매칭펀드로 같이 풀거든요. 그래서 8조 넘게 실전 돈이 한 10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M2, 우리가 M2로 유동량을 M2로 하잖아요. 통합 유동량을 M2로 하는데 M2 중과율이 한 2, 30년 동안 정말 2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풀리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주로 부동산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20년에 누가 부자 됐냐면 누가 부자 됐냐면 부동산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죠? 대출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부자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장기업의 총 이익의 중국 전체 상장기업의 총 이익의 절반을 은행이 해요. 아,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은행이 총 상장기업이 20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4천 몇 개의 이번에 북경건에서 빼고 4천 몇 개의 전체 상장기업의 총 이익의 절반을 걔네 갖고 간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나머지 3천 몇 개가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분에. 그게 왜냐면 무슨 말이죠? 저 위에서 푼 돈이 다 누가 갖고 가죠? 부동산 재벌과 금융 재벌이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과 금융 재벌은 월가하고 한범이 돼 있어요. 월가하고. 월가하고. 그런데 또 시진핑이 올라와서 뭘 하고자 하는데 안 움직여요. 그리고 월가하고 한범이다 보니까 테크라는 개념으로 가졌어요. 그게 BATJ예요. 그건 인터넷으로 돈 버니까 머릿수로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황금 시장이 중국인 거죠. 머릿수로 보는 거잖아요, 인터넷은. 그래서 얘네들이 돈만 풀면 돈이 여기 가고 돈만 풀면 가니까 깨야 되니까 처음에 깬 망치로 깨야 되잖아요. 그게 반독점법으로 빅테크 기업들 규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동부위라는 망치로 교육, 엔터, 그렇죠? 게임, 도바 이런 걸 다 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돈이 다 나올 때까지 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돈이 이 자본가들한테 다시는 저기 가면 돈을 못 번다는 걸 보여줘야 그 돈이 지술적인 산업에 가는 거죠. 이제는 마음을 다 접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부동산 다 마음을 접으면 그 돈이 새로 돈 풀잖아, 정황에서. 지금 돈 풀고 있거든요. 풀면 그 돈이 이제는 부동산 정부에서 정말 못 보네. 그래서 마음이 딱 정리가 되면 그다음 고민할 거야.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다음 투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얼음을 깨서 새로운 얼음을 만든, 미래 4차 산업의 얼음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나오는 문서를 거기 나오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런 문서를 제가 형상화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전달이 됐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빅테크라든가 이런 기존에 규제를 받았던 섹터 혹은 기업들 이것이 다시 상황이 호전될 만한 것은 별로 없다. 대신 오히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하셨던 신성장 산업, 전기차가 됐든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성장, 돈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임 대표님이 마비인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임 대표님이 텐센트의 마바탕이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네. 정부가 원하는 쪽에다 돈을 쏟아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 가려면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마음은 어떻게 걷든지 상관은 없지만 탈은 탈 혹은 옷은 뭘 입어야 되냐면 그린, 기술, ESG, 사회적 책임, 기부 이런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 자라던 이쪽의 섹터가 쭈그러들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중국 내부에서 내수를 키우겠다라는 쌍순환 전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수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인플레이션율도 높고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는 안 높아요. cpr는 되게 낮아요. 생산자 물가가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요소들.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이번에 부동산 개발업체 양광 양광, 헝다. 헝다도 그렇고. 일단 여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국 정부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 끌고 갈까?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커지면 뭔가 턴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질문을 점점 잘하네요. 이제 몸이 풀리셨나 보다. 제가 배꼽 인사 한 번 드릴까요? 진짜 아주 잘하셨어요. 흐름 상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제 경제학을 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헝다가 드디어 제가 여기서 몇 번 다뤘잖아요. 저는 헝다는 파산하게 돼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후에 cgi인이 자기 비행기도 팔고 저택도 담보대출받고 이러니까 또 잠잠해지니까 괜찮지 않냐 기사들이 질문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도 질문을 엄청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랬어요. 파산은 다 정해진 일이고 시간 문제다 이랬는데 드디어 이번에 2.6억 달러라는 걸 갚지 못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는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정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웃기는 거는 재미있는 거는 그 2.6억 달러 이 부채가 원래는 지금 만기가 아니라 10월 4일에 이미 만기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부채는 끝내 부도 만들게 된 2.6억 달러는 원래는 30일 유예기를 주는데 그것도 없는 해외 달러예요. 해외 부채예요. 31억과 5일. 5일간의 유예기간밖에 없었으니까 10월 4일에 만기면 원래 10월 달에 파산을 했어야 되는 부채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왔을까요? 웃기지 않나요? 진작에 터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정부하고 뭔가 협상을 뭔가 이렇게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2.6억 달러를 가진 사람은 그때 당시에 부도를 법원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화장실에서 안 한 이유는 정부가 관여해서 살려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지 아니면 시자인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던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화가 정부하고 잘 안 됐거나 아니면 도저히 너무 커서 이거는 선택이 어려워서 시자인이 어젠은 완전히 어젠은 나 안 자 버렸다든가 뭐 어제 뒤에 우리 모르는 일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헝다가 공고한 거 보면 말투도 되게 웃겨요. 그 공고 말투가. 또 어떻게 했길래요? 그냥 간단하게 원래 나는 부채를 못 갚으면 이렇게 못 갚게 됐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못 갚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헝다의 힘으로는 못 갚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정부가 이거 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후가는 알아서 체험제라 이런 뜻이 또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뭐 없으면 없는 건데 거기다 대하고 그럴 것 같다. 이런 표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한테 보여주는 공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압박하는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안 구하면 우리는 우선 끝났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정부에서 CGI를 불러서 다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다음에 바로 중국 이민의 증감이 그다음에 음복함에서 바로 공지가 나갑니다. 헝다는 중국 경제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다 개인 개인 기업 기업 문제다.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그렇다. 빚을 너무 쬐서 레벨지 너무 일으켰고 어쨌든 그 기업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중국 경제 펀더멘탈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뭐가 나갔냐면 대출 확대입니다. 대출을 해줘라. 상업인들 보고 빨리 대출을 해줘라. 그 얘기는 전달을 해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정상적인 기업들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걸로 신용경색이 올 수 있으니 그래서 부동산 기업이라든가 혹은 집을 살려는 사람들한테거나 이런 기업들한테 빨리빨리 대출을 해줘라는 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지준율 인하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글로벌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해지냐면 올해하고 반대할 거예요. 작년 후 올해는 미국이 왕창 돈을 벌었잖아요. 중국은 이렇게 조심하면서 왔잖아요. 내년에는 미국은 파월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죽은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죽 써놨잖아요. 경제를 자기가 정리를 해라고 연임이 된 거거든요. 그게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중국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풀 수밖에 없어요. 경제를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을 그러니까 둘이 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올해하고는 중국이 오히려 이제는 푸른 쪽으로 가고 미국은 긴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역학관계는 어떻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신흥국에는 위기라고 생각되잖아요.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달러 강세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이 소위 우리 양털깎기 양털깎기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중국이 상당히 급속도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듯 중국 상황에서는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생기는 현상은 어떤 걸까 있을까요? 중국은 시진핑이 올라온 이후로 특히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자본 항목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돈이 아예 들어가다 나갔다 못하게 해버렸어요. 양털깎는다는 일이 거의 힘들어요. 양털깎기라면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외국 돈이 싹 빠져나가야 되는데 함머니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그래서 그 함머니 다른 데 가서 특히 사퇴라든가 지금 브라질 멕시코 다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리헨트나 뭐 이런 나라들 어려운 거죠. 그런데 중국은 그 문제가 더 그러니까 미국이 그게 더 큰 게 아니라 국내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헝다 사례 헝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아무 느낌이 없죠. 헝다라는. 그렇죠. 예전에는 되게 큰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 큰지 느낌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 하면 그게 헝다 글로벌 500순위에서 122위거든요. sk가 129위에요. sk 같은 기업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질문이 있는데 sk가 무너진다면 어떤 느낌이에요. 만약 지금 sk가 무너지고 있어. 대우처럼 파산이야. 어떻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만약에 지금 가설 가설 지금 sk가 뉴스 딱 터졌는데 sk가 파산한다 이러면 느낌이 지금 경제에 대한 느낌이 뭐냐고 그럼 이 위기가 터졌나 봐요. 심각해지죠.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똑같다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한테서 헝다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을 충분히 얼굴만 얼굴 수 있나 얼릴 수 부동산 시장만 아니면 왜냐하면 어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푼다고 일단 부동산 시장을 얼굴 얼리게 만들만한 큰 폭탄 지뢰라는 거죠. 심리 심리죠. 그래서 정부에서 뭘 무서워하냐면 시장이 무너질까 봐 돈 다시 푸는 거잖아요. 대출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2014년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14년에 중국 정부가 2010년 이후로 산업 구조조정 들어가요. 그래서 미래 산업을 가겠다고 이미 그때 구조조정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실패를 한 거예요. 부동산에 계속 발목 잡힌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부동산을 쪼이니까 부동산 대폭으로 갑니다. 70개 주요 도시가 68개가 다 대폭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게 생기니까 다시 돈 풀어요. 그게 2014년에 3분기에 돈 풀면서 그 돈들이 언제 효과 나냐면 1분기에 그다음에 효과 나와요. 그럼 2015년에 3월부터 집값이 그거 행진해요. 그러다가 2018년까지 왔어요. 그 그거 행진이. 그런데 2018년에 다시 또 쪼여요. 쪼이니까 그때부터 이런 부동산 기업들이 힘들기 시작했고 또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 설상화상이었고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돈 풀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4분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부의 통화 완화 정책이 먹힌다면 내년 3월부터 집이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중국 정부는 집이 대폭락하자. 지금 이미 70개 주요 도시에서 53개 기업이 지금 다 53개 도시가 70개 도시에서 53개 도시가 부동산이 대폭락했어요. 그래요? 폭락이라는 건 몇 프로 정도 떨어진 걸 3, 4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 간섭을 해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격 제한을 둬요. 15% 이하로 물건 내놓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또 편리하네. 올라갈 때도 그래요. 15%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이게 중국하고 미국이 다른 점이에요.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니까 사후 규제가 많아요. 이게 터진 다음에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그게 리마브라스 타태잖아요. 터진 다음에 돈을 넣는 거고 중국은 장점이자 단점이 사전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못 하게 하는 사전적으로 못 하게 불러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 못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가격은 통제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마음은 통제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지. 사람들이 기대에는 통제를 못 하잖아요. 제가 말한 게 뭐냐면 내년 3월에 봐야 되는 건데 이번에 통화나서 책이 다시 중국 국민들한테 먹힐까 다시 중국 국민들이 마음속에 불태울까 역시 부동산은 불폐야. 이런 걸 이걸 못 살리면 이건 엄청난 경제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대행이 끝나는 거예요. 일본이 그 심리를 못 살려서 사실 30년 불황 장기 불황에 들어간 거고 폭락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다시는 91년에 치고 다시는 안 돌아왔거든요. 미국이. 결국 디플레이션의 시작이니까. 일본 다시는 돌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10년 산업 구조조정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미. 이미. 원래는 10년 전부터 이게 한국처럼 고 부가가 산업으로 가져와야 돼. 한국은 정말 땡큐한 게 감사한 일이 뭐냐면 90년대 초에 산업 구조조정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가가치에서 고 부가가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산업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한국이 먹고 사는 석유화학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산업 딱 그때 성공적으로 산업 구조조정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걸 2010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한 거예요. 왜? 부동산에 발목이 막 잡힌 거죠. 그런데 부동산의 게임은 무슨 게임인지 알아요. 레벨이지 게임이에요. 그렇죠. 레벨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악순환이에요. 보세요. 처음에 헝다 같은 부동산 기업이 와서 땅을 샀어요. 중국이 오만하다고 해서 내 땅을 샀어. 100원에 샀어요. 그런데 거기다 딱 재서 팔아서 100원에 지어서 내 열면 거기를 100원에 이거 땅에서 올려서 순수익률이 15%예요. 15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부동산 돈 보내고 들어왔어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값이 원래 100원 하던 게 이게 200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헝다가 다시 가서 땅 살 때는 200원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15% 수익을 남기려면 또 올려야지. 빚을 더 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더 가져와서 더 큰 투자를 해야 똑같은 15%를 남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러면 300원이 됐어. 그러면 똑같은 15%를 남으면 또 규모를 돈을 더 투자를 빌려와서 땅을 더 많이 사야 똑같은 15%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중국 부동산이 2001년 WTO 가입한 이후로 특히 2005년 이후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부동산이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기업들이 과거 15% 수익률을 계속 갖고 가려면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더 크게 레벨이지를 은행에서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들이 땅값이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들의 레벨이지를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헌단은 500%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레벨이지를 번지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가 잘 갈 때는 문제가 없죠. 비지크돼서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근데 실물 경제가 나빠져서 누군가가 올라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실수요가 만족 임대라든가 상점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나빠서 임대 수요가 없어지거나 이럴 때는 실물이 바채 못 주면 플러스 실물이 바채 못 주고 위기가 터지는 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실물 실물 펀더멘탈이 그걸 바채 못 주고 두 번째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돈을 쬐면 게임이 이 거품이 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2008년 금리 위기 미국의 금리 위기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정부는 금리는 안 올렸는데 문제는 돈을 대출을 안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조여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준율을 인하한다는 거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돈을 푸는데 이것이 과연 먹히느냐 먹히면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 리만 사태 같은 초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3월에 보자고 하는데요. 답은 어디에서 찾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 마음을 기대 심리를 다시 살릴 수 있냐 부동산은 역시 사야 돼 지금 푼 돈으로 헌단은 무너졌지만 중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불폐신화 거품을 다시 살릴 수 있냐가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다 이번에 푸는 게 그러면 엄청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쩌면 중국은 말 그대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시작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과거 10년에 산업 구조 조정에 성공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이미 놓쳤어요.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고민일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봐야 되는 이러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성공하느냐 일본처럼 그런 상황이 되느냐는 결국 중국 사람들이 이 풀리는 돈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리고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믿느냐 이 심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렇죠. 심리가 나빠지면 돈을 많이 풀어도 무너져요. 그렇다면 그 심리가 무너졌을 때는 역시 중국 정부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 뭔가 독재 형태로 뭔가 어떤 방법을 막 동원할 수 있잖아요. 중국의 방법은 미국하고 반대예요. 사전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못하게 일정 가격 다 그냥 갖다 놓는 거지 그럼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이렇게 한국식 미국식 금융이 아니더라도 간단해요. 결론은 중국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터진다. 돈이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돈 가격이 값이 없게 되면 누가 손해해요. 그 이완화를 쓰는 사람들이 손해인 거죠. 그리고 사실 뭐 거래가 만 원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 해도 심리적으로 이건 정부에서 일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8천 원이야 이런 심리가 있게 되면 새로 살 수 없죠. 신규 수요가 안 일어나서 그러니까 소비가 죽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죽어버리면 중국 경제는 적어도 돌아가는 지금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멘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1억 원을 아니 1천만 원을 투자했어. 근데 이게 가치가 1,200만 원이 돼서 1,500만 원이 돼서 내가 뭔가 벌었다는 느낌으로 뭔가를 막 쓰잖아. 네. 근데 이게 500만 원이나 800만 원이라는 생각이 들면 네. 돈을 날렸다는 생각이 들면 돈을 못 쓰죠. 이런 어떤 심리가 중국 사람들 마음에 잡히냐 안 잡히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되게 심각하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한 순간이군다네요. 중국 정부가 제일 관리를 많이 하는 게 언론 관리합니다. 이것들이 많이 심리가 불안한 심리가 퍼지지 못하게 커지면 안 되니까 이걸 최대한 이렇게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국 공산당의 카드면 카드죠. 이게 한국 같은 이런 나라면 언론에서 또 집중 포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중국은 그걸 못하니까 사실 중국 많은 사람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매일 일이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대 심리가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통제한다 해도 사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다 퍼지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로 외국에 있는 중국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외국의 뉴스들을 통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이건 한 번 또 다음 달에 또 우리 양 교수님하고 한 번 상황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순순하게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안 해 주시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